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표 편입의 김은서입니다. 경찰대 편입을 대비해서 여러분한테 간략하게 커리큘럼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저 경찰대 편입 합격 전략 비스포크라는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광고에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커스터마이즈 텔러메이드 이런 느낌이죠. 제 커리큘럼 안내를 비스포크 합격 전략이라고 왜 지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최근에 그 경찰대 편입 모집 요강이 완전히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집 일정은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차 영어와 언어시험이 11월 12일 토요일 날 시행되기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이 기간부터 정확히 한 5개월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필기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한 4개월 정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4개월 동안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합격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집 일정이 발표되고 다시 한번 출제 유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40문항 60분, 문항당 2.5점 균일 배점, 보통 문항당 배점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 얘기하기로는 논리와 독해 중심에 출제가 된다는 걸 얘기한 걸로 보아서 서성한 중 편입명호에서 상위권 대학의 위주의 유형이 출제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경찰에서 행정법이라든지 형소법이라든지 이런 쪽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서성한 중 유형 플러스 경찰대 신입학 문제를 봤을 때도 논리와 독해 영역이 상당히 비중이 높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비스포크 커리큘럼이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 4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영편이 강남연고대관과 신촌연고대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강의는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영어 논술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서성한 대비 편의용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경찰대하고 편의용어가 유형이 똑같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시험에 임하는 수험생들의 자세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연고대 편입을 하든 연대 편입을 하든 서강대 편입을 하든 이거는 진학입니다. 일종의 편입이고 진학이죠. 그런데 경찰대 편입은 진학과 취업이 동시에 결정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절실함도 클 수 있고 또한 그거에 대한 매력도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총 25명을 뽑습니다. 편입생으로 25명을 뽑는데 전국에서 25명입니다. 여러분 아마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시면 알 겁니다. 전국에서 25명이라 하면 상당히 높은 경쟁률입니다. 물론 자격 조건이 되어야겠죠. 구체적인 자격 조건은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뇌피셜은 이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 학생들도 취업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서 경찰대 편입을 준비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경찰대는 기초부터 쌓아서 기초부터 편입 영어 또는 언어 추론 시험 이걸 준비해서 차곡차곡 차곡 쌓아서 경쟁되는 그런 시험을 보기 힘듭니다. 아마도 그들만의 리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좀 심하게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얘기가 있으면 수험생은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한 판단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경찰대에 합격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전적대도 어느 정도 되셔야 되고 또한 공인영어 점수도 토플로 따진다면 100점 이상 100점 이상 충분히 나와야 되고 100점보다 훨씬 더 아파야 되고 토익도 900점 이상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할 겁니다. 어느 정도 수능 영어 다 1등급들 또 언어 영역에서도 굉장히 점수가 좋았던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잡으려고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차곡차곡차곡 해서 남은 기월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해서 뭡니까? 자기의 성적을 그 친구들하고 싸울 수 있게 만드는 건 불가능합니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 수능 영어나 수능 언어 영역 또는 공인영어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갖춰져 있고 스펙이 되는 친구들 그 친구들 내의 싸움일 때 그 친구들에서 적어도 실수하지 않고 남보다 한 문제 더 맞고 한 문제 덜 틀리는 친구들이 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비스포크 커리큘럼이라고 잡았습니다. 모든 걸 다 말씀드리고 모든 수업을 수업을 늘려서 모든 수업을 늘려서 아는 수업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거 틀릴만한 문제만 잡아가는 수업을 커스터마이지되어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남 연고대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 제 가장 기본 컨셉은 Q&A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강의를 하고 아는 것들 모르는 것들 다 듣고 기초를 닦는 수업이 아닙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위주로 수업합니다. Q&A라는 것은 제가 모든 걸 다 펼쳐놓고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모르는 것들을 그때그때 수험생은 도화지를 하얀 도화지를 채우셔야 됩니다. 하얀 도화지를 채워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 채우지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8, 90% 채워진 수험생들 중에서 나머지 자기의 맹점이 어딘지 내가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이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오시면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Q&A로 수업이 활용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공부를 하셔도 그 강의가 훨씬 더 압득된 커리큘럼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Q&A라는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Q&A로 하면서 플러스하는 것은 실전 연습을 남은 4개월 동안 계속하겠습니다. 실전 연습이라는 것은 경찰대 신입학 문제, 서성환 중, 중앙대학교까지 해서 5개의 문제를 계속 실시간으로 실제 문제와 똑같이 여러분한테 연습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내가 수험생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답률도 중요하지만 시험의 패턴을 익혀서 어떻게 빠른 시간에 정확하게 시간이 오버되지 않으면서 정확히 풀어낼 수 있는지. 아까도 보셨지만 60문항 40분이 논리독회 위주로 나온다고 하면 시간적인 압박이 느껴지는 시험 출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 연습을 청기누설 대상정 실전모의고사 대비를 통해서 5개 넘게 문제의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출문제 다 해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만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이 방법은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강남 연구대 간에서 서성환 대비반 연구대 준비하시는 학생들 중에 서성환 대비 학생들로 하여금 한 몇 년간 시행을 했고 또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여러분들이 푸시고 모르는 걸 질문하시고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20명 중에서 대부분 토플 100점 이상 초입 900점 이상인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에서 질문 나오는 거 위주로 자신의 취약점을 보충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하나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저 기출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한 10여 년간 모든 편입학 시험에서 학생들이 정답률이 30% 미만이었던 문제들 다시 말해서 오답률이 70% 이상의 문제들을 여러분한테 개별적으로 계속 과제를 내드립니다. 과제를 내드리고 그걸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해결하시고 질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질문 어떻게 하시냐면 저 문제를 푸시고 모르는 걸 계속 문제를 올려주시면 돼요. 문항수로. 그러면 그 20명 되는 학생 중에서 문제가 올라오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설명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뽑아서 취약점을 완벽하게 메이크업 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부터 다 푸는 게 아니라 제가 기본적으로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기본기가 돼 있는 학생들이 남들은 맞는 것은 무조건 맞으셔야 되고 남이 틀릴만한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는 강의 커리큘럼을 목표로 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스포크 맹점공약 이 문제는 아마도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로 여러분한테 계속 개인 과제로 갈 거고 만약에 왜 비스포크인지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면 저 부분에서 내가 취약한 문제가 있다 라는 거는 개별적으로 비스포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는 독해 지문에서 제목 문제만 많이 틀립니다. 제목 문제만 많이 틀리고 나중에 가서 뭡니까? 시험장 가서 제목 문제 많이 틀리는 거는 올바른 수험생이 아니에요. 모든 수업이 커스터마이지된 수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비스포크입니다. 그래서 본인 어떤 친구가 반복적으로 어떠한 탄착군이 보인다. 어떤 공통적으로 이 친구는 제목 문제가 굉장히 취약하거나 다른 것보다 아니면 이 친구는 철학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힘들어하는구나 이 친구는 경제학에 관한 질문이 나오면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하는 친구들은 그 유형에 맞는 문제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개인별 과제를 내드립니다. 그래서 제목 문제가 약하면 제목 문제만 한 100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아 역시 100개월 풀어내도 제목 문제가 약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는 커스터마이지되어 있는 어떤 스터디 자료를 제공하면서 계속 질의응답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일주일 내내 진행되고 영어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 2회 정도, 2회 정도 수업을 하면서 4시간씩 2회 정도 수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에 공급했던 것 또 내가 취약했다는 걸 계속 메이크업하면서 최대한 양적으로는 그 일주일 내내 하는 어떤 수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문제를 풀고 본인의 취약한 것을 효율적으로 메이크업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게 제가 많이 고민했던 건데 아무리 해도 어학은 어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쵸? 만약에 어휘 문제 때문에 한 문제를 틀린다고 하면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는 매일매일 실시합니다. 테스트를. 단, 어휘를 데일리로 테스트하는데 기존의 모든 강의들이 어휘집을 주고 그쵸? 편입 어휘집들은 여러분이 시중에 가서 보지만 알겠지만 사전입니다. 사전. 어휘집 리스트 주고 여기에서 다 나와요. 나올 수뿐이 없습니다. 거의 사전식으로 모든 알파메 순서로 다 망라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휘 공부하는 게 가장 힘드시죠? 그래서 저는 이 보카 토닉 1, 2, 3 시리즈하고 이디엄 토닉을 이 네 권만 마스터하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상위권 대학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 보카 토닉 1, 2, 3 강의와 이디엄 토닉을 강의를 연출로 다 찍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강씩만 들으시면 됩니다. 한 강 또는 두 강씩 들으시면서 그날 수업 듣고, 인강으로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모바일로 들으시는지 모르니 상관없습니다. 듣고 그날 테스트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앞으로 수업 생활 시작하신 다음부터는 음악 듣는 대신에 어휘 강의 하나씩만 틈난 대로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반복해서 어휘를 들으시면 정말 신기하게도 고통스럽지 않게 편입 어휘, 경찰대 대비 어휘들을 마스터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4개의 커리큘럼을 소개하면서 4개월 안에 여러분들이 나 정도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취약점을 완벽하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선택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드린 것 같고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언제든지 강남연고대관에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찰대 편입에 대한 커리큘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